비밀 설정하고 맞지? 비밀장구 방북대기 10분 10분 오케이 됐죠? 켜졌죠 여러분? 일단 양말 좀 신자 켜졌지? 맞지? 음 쉽네 강남 야외 야 방 말 방송 장보로 가자 장보고 요리 해먹기 됐다 됐죠? 여러분 케이크 가자 외장 가요 그러면 오늘 암살 요리 암살 요리를 해먹기 위해서 나온 김에 그냥 밥 먹고 들어갈까? 응 그게 낫겠다 밥 먹고 들어갈까? 먹는 게 싸긴 하죠 그럴까? 일단 그거 뭐지? 그거 하나 먹자 일단 입가심으로 롯데리아 지파이 하나 먹자 인정 롯데리아 지파이 어때요? 어 입가심으로 지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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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수 있어요 언니? 어떤가요? 지파이 네 아 네네 시즈닝 어니언 치즈 칠리 칠리가 맛있대요 칠리 칠리 어떻게 해? 칠리 먹을게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원수졸 받아가세요 네 아니 근데 진짜 뭐 해 먹을 거야 우리 시간에 해 먹으면 진짜 방송을 언제 할지 모르는데 괜찮아 얘들아 어? 네 3억제 그냥 해요 일단 롯데리아 지파이를 먹어보고 싶다 롯데리아 지파이를 먹어보고 싶다 롯데리아 지파이를 먹어보고 싶다 지파이 지파이 네 감사합니다 지파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드시고 가세요 아 네 그냥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죄송한데 Host 짜인이요? 네, 네 네 아아 아 저 아세요? 네 아 진짜요? 어떻게 아세요? 아까리요 어 어떡해 아 안 나오고 짜인이요? 네 네 짜인이네 여러분 저 짜인이 없는데 괜찮아요, 이름만 써주셔도 돼요 아 진짜요? 남자친구가 진짜 열혈팬이라서 아 남자친구인가요? 아 진짜요? 아 깜짝이야 가 가 롯데리아들 지파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열심히 해볼게요 지파이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뿌려봐 네 이거 뿌려드시면 돼요 아 이렇게 해서요? 아 네 아 네 아 왜 클까? 아 네 지파이가 클까 내 얼굴이 클까 한국식 파이언 치킨이덕 지파이 지파이가 크네 여러분 보이죠? 네 지파이가 클까 내 얼굴이 클까를 먹으러 해야되지 지파이가 클까 내 얼굴이 클까 지파이가 진짜 커요 응 여기 뿌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먹어 볼게요 보이시나요? 칠리소스 칠리 가루를 흑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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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루가 매운맛이라서 걸리네 이 가루가 매운맛이라서 가루를 모르고 이렇게 먹어버렸어요 음! 맛있네! 지파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우와 진짜 맛있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FFS 닭껍질으로 맛있어 지파에게 맥도날드 컵파이 같지 않은데 아니에요 이거 약간 그냥 치킨 같은 거야 치킨 돈까스 치킨까스 치킨이랑 어니언이랑 저는 어니언이요 저 원래 양념 가면서도 어니언 접수 먹거든요 저 어니언이 맛있어요 근데 이게 틀리거든요 틀리 좀 매워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거 진짜 진짜 맛있어 이거 하나면 그냥 점심 한 끼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배불러 지파야 난 먹었는데 배가 부르네 여러분 원래 장 보고 요리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먹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인정? 응? 카드가 배불러 ceans 아 심쿵 마음에 든지 임신 네 감사합니다.